오, 진짜 이거 뭐. 예, 예. 밥 안 먹었죠, 점심? 네. 일단 거기 앉아서 낯 가리고 있어요. 홍합, 우리 홍합짬뽕 어차피 해 먹어야 되잖아. 어휴, 얘도 빡세네. 아, 맛있는 냄새. 아, 요게 아주 제대로 나왔다, 그치? 야, 맛있겠다. 야, 맛있겠다. 음,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짬뽕 먹을 때? 와, 짬뽕 진짜 맛있었어요. 저 짬뽕 되게 좋아하거든요. 맨날 시켜먹는데, 진짜 사 먹는 것보다 더 맛있더라고요. 네. 선배님, 다 배우신 거예요? 이거? 그럼 배우지, 파리 가서. 이건 다 파리야. 음식은 파리거든. 전라북도 파리라고 알아? 왜? 신기해? 톡닥톡닥 하시는 게 신기해서. 그치. 여기 붙은 거 이렇게 해서 붙은 거 있잖아요. 붙은 거. 이거 떼면 되는 거야. 불이 꺼져버렸네. 불씨는 조금 있는데. 네. 와, 진짜 이건 명키르다. 와. 형, 그냥 대충만 하면 돼. 그러면은. 저는. 짬뽕은 달해서는 못 해 먹겠네. 왜? 중형 밀가루. 잘. 달 못 가겠네. 무슨 말씀 하시나 했는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해. 생각을 계속 하고 있잖아. 저런 생각만. 어? 하트? 하트? 자기야. 응? 자기야 이리로 와봐. 빨리. 빨리 와봐. 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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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응. 하하하하. 에헤. 뭐 그렇게 많이 해? 아니, 뭐 우리만 먹나. 우리 먹고 버려야지. 지금부터 해? 어? 문어는 손질을 해 놔야지. 일단 간단하게 정리부터 할까요, 거기는? 자, 문어. 그 물을. 잠깐만, 이거를 물을 끓여서. 끓였어, 물. 아, 진짜? 어, 어. 이거를 육수를 그대로 써야 돼. 아이고, 가자. 아이고, 가자. 아이고, 가자. 가자. 아이고, 가자. 아이고, 가자. 우와. 우와. 가자, 아이고. 맛있어. 맛있어. 허준아, 더 굵은 소금. 아, 굵은 소금이네. 야, 안 먹는데. ighty-o. Soft-soum. 호수. 네. 얌. 둘. 셋. 셋. 자, 가자. 문어, 가자. 와, 진짜 크다. 팔팔, 팔팔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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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팔팔인데 이게 안 돼. 아이씨. 뭐 또, 쌀 많았지. 아, 이거 훨씬 더 팍 세야 되는데 이거. 큰일이네. 부채를. 네네. 아, 잘 붙었다. 붙어? 네. 여기를 하나를 덮여야 돼. 옆에다가? 여기는 면을 삶아야 돼, 여기. 여기. 그나저나 내일 불쏘시개가 없어서 큰일이네. 그럼 자를까요? 어떻게 자를 수 있어? 한번 해 볼게요. 됐어? 어, 됐어. 됐어. 우와.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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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많이 만들어야겠죠? 그래, 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힘들지? 이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호준아, 안 돼. 호준아, 그거. 네, 선배님. 저거 이제 빼도 될 것 같은데? 이 호떼다. 네? 아, 아니야. 빼지마. 빼지마. 안 돼, 안 돼. 어떤가요, 선배님? 아니, 내가 착각했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 선배님. 제가 할게. 부르셔서. 되게 반갑게 가던데? 이게 그러니까 얘가 안에서 마르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 그치, 열기 때문에. 네. 너희가 안 된 것 같아. 이해 안 된 것 같아. 아, 너희가 안 된 것 같아. 너무 needn't. 비 Disc porte 어휴 펄펄 끓어 어? 펄펄 끄네 펄펄 끓어 그거 육수로 쓸 거야 육수로 쓰려고? 이거 저 문어를 해체한 다음에 여기다 넣고 문어를 해체를 먼저 해야 돼 וoooooooooooooo Ladally I'm feeling stupid and crazy I saw him with his new baby And he treats her like she's the one It's not that I want him back Ain trying to be mean But I bought him brand new clothes And burnt skinny jeans 고춧가루 어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가 한번 맛을 볼까요, 선생님? 좀 더 끓여야 돼. 어우, 만져도 돼요. 그 느낌이야? 호준이 배고팠나 봐. 그때 사실 진짜 조금 충격받았거든요. 어우, 만져도. 어우, 너무 맛있다. 어우, 너무 좋다. 어우, 문어, 문어, 문어. 문어, 해줬는데. 문어. 문어, 남덕이. 문어. 오. 어, 이제 면 삶고 넣으면 되니까. 거의 다 넣어, 놔도 돼. 거의 다. 면만 따로 삶는 거야? 더, 더. 내가 들고 있을게. 더, 더, 더. 더, 더. 보디 낙하인가? 뭔가? 좀 세게 해? 어, 조금. 조금만 더 세게. 확 그냥. 어, 아, 좋아. 우와. 어, 이거 넘치다. 오우야. 이씨. 이런 건 곤란하잖아. 못 참겠는 거지. 오우. 아, 강력해. 그럼 저걸 미리 떠놓을까? 응, 하나씩 담아가지고 내가 국물로 해가지고 해야 되니까. 이거 담아? 어. 이런 거 잘 안 시켰었는데. 아니야, 아니야, 그거 담지마. 그렇지, 어쩐지. 응, 그거 담으면 안 돼. 그거 담으면 안 돼. 이상하다 생각했어. 아니야. 이런 거 안 시키는데. 잠깐만. 잠깐만. 어. 잠만? 살짜다. 됐어. 후후... 국물, 국물 하지마? 어 하지마 내가 할게 그럼 이걸 내가 담을게 어? 그래? 이건 괜찮잖아 어 그래 그래, 이걸 담아 이걸 담아, 그래 잘했어 호준이 일로와, 호준이 일로와 일로와 잠깐만 와, 문어가 근데 뜨거워 조심해 오, 푸심하다 어 와 와 이야, 진짜 와, 비주얼 진짜 대박이다 이거 약간 저희 같다 시골짬뽕 어? 이야 옛날짬뽕 어 우와 오, 진짜 이게 오늘? 와 아아...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게 문어 쫄리게 쫄깃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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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쫄깃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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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진짜 맛있다 맛있어 아우 음 음 음 제대로다 진짜 아까 이거 문어 육수야? 어? 문어 육수? 응 문어 육수? 아 그렇지 그렇지 와 찬밥 있으면 말아먹고 싶다 이건 밥 말아먹으면 맛있지 어 문어가 꽤 많아 다리를 몇 개 한 거야? 다리? 하나 둘 셋 네 개 음 그리고 우리 남았어 문어가 진짜 그때 거보다 크더라 짧아 보이고 다리가 응 그래서 아우 맛있다 와 땀난다 고정이가 문어 육수 와서 먹으면 짬뽕이네 네 제가 만제도 처음 와서 먹었거든요 짬뽕은 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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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냄새 음 이야 맛있겠다 야 맛있겠다 아우 만제도였어요 오늘 그 짬뽕은 아마 만제도 처음 들어온 날 저녁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진짜 맛있었거든요 근데 그 맛이 그대로 나면서 그때 그 추억도 생각이 나고 아우 아우 Eggs 아우 쌤 아우 아 Module 감사합니다.